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열차를 타고 내렸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음으로 열차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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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동대문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대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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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t, 동대문역, 동대문역, 전역 공군 당시 변경으로 전등이 소독되면 냉난방 장치가 잠시 전진에 오고 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등이 소독되면 냉난방 장치가 잠시 전진에 오고 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등이 소독되면 냉난방 장치가 잠시 전진에 오고 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항공정비사 양상전문교육기관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양역 1번 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4. 넘영. 넘영. The station number is 13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항공교육의 중심 아세아항공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양역 1번 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사 양상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양역 1번 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사 양상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양역 1번 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사 양상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양역 1번 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사 양상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양아역 3번 쪽으로 나가시길 분은 남 hippie3번 Suspany Development 중심 아세아리마 중심 아세아항공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양역 2번 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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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watch your step. 추립문 닫습니다. 추립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추립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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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역에서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광명역으로 가는 셔틀열차로 가락하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전과에서 영등포에서 영등포역입니다. 이 차이젠입니다. 전과주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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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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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 슬픽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여기에서는 열차를 간압하시기도 하고, 이 옆은 탕후복과 전공차 사이가 많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구공박무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재에 이어서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이 stop은, 걸어, 걸어. 걸어. 이 station number is 141. 이 도어에는 앞머리가 있습니다. 이 곳은 여기 있는 곳으로 탈에 있는 곳을 가려는 곳에 가서 운을 ingrat을 해. 이곳에서 전공차도 일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는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곳은, 이곳에서 일정에서 일정했습니다. 이 곳은, 이곳에서 일정에서 일정에서 일정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일정에서 일정한 곳으로 일정했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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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양역입니다. 척추, 관절치료, 세웅병원으로 가실 분은 이번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옆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on't you stop. 허리, 어깨, 무릎, 아플뜸, 척추, 관절치료, 세웅병원으로 가실 분은 이번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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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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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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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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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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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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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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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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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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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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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